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앤서니 리조와 애런 저지를 붙잡은 양키스는 12월 15일 카를로스 로돈과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팀은 저지와 마찬가지로 자이언츠였습니다. 로돈은 7년 2억 달러를 받아내진 못했지만 평균 연봉 2700만 달러의 대박 계약으로 정구단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이로써 양키스는 1선발 게리콜, 2선발 카를로스 로돈, 3선발 루이스 세베리노, 4선발 네스터 코르테스, 5선발 프랭키 몬타스에 도민고 헤르만이 예비전력인 선발진이 완성됐습니다. 세베리노와 몬타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fe가 됩니다. 콜은 지난해 탈삼진 1위 우한, 로돈은 탈삼진 1위 좌한이자 메이저리그 탈삼진 1위와 3위로 깨끗하게 면도한 입단식의 모습은 너무 순해보였던 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브래디 에이켄과 타일러 콜렉에 이은 전체 3순위로 2014년 화이삭스의 지명을 받은 로돈은 그러나 크리스 세일과 원투 펀치가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한 번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2020년까지 통산 4.14에 그칩니다. 하지만 토미존 복귀 이듬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2021년 132이닝 13승 5패 2.37, 2022년 178이닝 14승 8패 2.88을 기록합니다. 타구의 질을 반영하는 기대 ERA에서 로돈은 스트라이더, 하비에르, 커슈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였습니다. 저는 양키스가 올해 2라운드 픽과 국제계약 보너스머니 50만 달러를 이루면서까지 로돈을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로돈의 포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패트리 코빈은 최고의 시즌을 만들고 FA가 됩니다. 코빈이 불안한 투수였던 건 평균 구속이 92.4마일에서 90.8마일로 떨어진 반면 슬라이더 비중은 데뷔 후 최다인 41%로 올라 슬라이더 몰빵 피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워싱턴과 6년 1억 4천만 달러에 계약한 코빈은 첫해 구속이 반등하며 반짝하지만 이듬해부터는 탱킹 대장군이 됩니다. 2020년 2승 7패 4.66, 2021년 9승 16패 5.82, 2022년 6승 19패 6.31로 2년 연속 최다패 1위가 된 코빈은 지난 2년간 승리기여도가 마이너스 3.7입니다. 그에 비하면 로돈은 슬라이더도 강력하긴 하지만 2021년 95.4마일과 2022년 95.5마일로 반등에 성공한 패스트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런 밸류 순위에서 로돈의 포심은 딜런 시스의 슬라이더, 오타니의 슬라이더, 샌디 알칸타라의 체인지업, 저스틴 벌랜더의 포심에 이어 네스터 코르테스의 포심, 에드윈 디아스의 슬라이더와 함께 공동 6위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런 밸류는 해당 구종을 던져서 기대 실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를 계산하는 것으로 음수값이 클수록 더 좋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발은 디그롬, 벌랜더, 로돈 3명이었고 디그롬의 부상과 벌랜더의 나이를 고려하면 양키스는 부상 경력은 화려하지만 나이가 어린 로돈을 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탑3 바로 아래에 있는 선발에는 타이오안 워커, 제임슨 타이온, 크리스 베싯, 잭 애플린 등이 있었지만 양키스는 탑티어 투수들도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양키스가 로돈을 고른 또 다른 이유는 로돈이 거의 유일한 좌완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좌완들은 타일러 앤더슨, 호세 퀸타나, 앤드류 히니, 쇼머나야, 마틴 페레스, 드리오 스마일리로 로돈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입니다. 1923년 개장한 양키스타디움을 좌타자인 루스에게 유리하게 건설한 이유로 우측 펜스가 짧은 양키스타디움은 좌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 됐고 좌타자에게 약한 우한에게는 악몽의 구장이자 좌타자를 제어할 수 있는 좌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구장이 됐습니다. 이에 양키스를 대표하는 타자들은 우타자인 조 디마지오와 데릭 지터도 있지만 좌타자인 베이브루스 루게릭, 로저 메리스, 레지 잭슨과 스위치 히터 미키멘틀, 버니 일리엄스 등 좌타석에 많이 서는 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승순위 역시 상위 5명 안에 1위 화이티포드, 3위 앤디 페티드, 4위 래프티고메스, 5위 롱 기드리 4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양키스와 보스턴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좌완 에이스를 두고 격돌합니다. 4년 동안 두 개의 싸이 형상을 따내고 콜론과 리베라에 이어 3위를 한 2005년에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1위를 했어야 했던 요한 산타나였습니다. 론 가드나이어 감독이 산타나를 애지중지했던 미네소타는 2007년 산타나의 구속이 떨어지고 피홈런이 늘자 FA까지 1년 남은 산타나를 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보스턴이 2007년에 우승함으로써 더 급한 쪽은 양키스였습니다. 조바 체인벌린을 나포세일로 지정한 양키스는 필 휴주와 멜키 카브레라를 준다고 합니다. 이에 미네소타는 이안 케네디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양키스가 거절하자 미네소타는 케네디 대신 오스틴 잭슨을 달라고 하지만 양키스는 그마저도 거절합니다. 재밌는 건 양키스가 2년 후 그랜더슨을 데려오는데 케네디와 잭슨을 사용했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 슈어저가 애리조나에서 디트로이트로 이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타나의 양키스 행을 막는 목적이었던 보스턴은 마음을 바꿔 아예 데려오기로 합니다. 클레이 버콜츠, 자코비 엘스버리, 존 레스터 중 2명을 달라는 미네소타의 요구를 거절한 보스턴은 레스터와 함께 코코크리습, 제드 라우리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는 엘스버리를 요구했고 보스턴은 엘스버리 대신 크리스과 라우리에 저스틴, 메스터슨까지 주겠다고 하지만 미네소타가 끝내 거절합니다. 레스터, 크리습, 라우리, 메스터슨을 받아들여야 했던 미네소타는 양키스와 보스턴이 동시에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카를로스 고메스, 필립 엄버, 케빈 멀비를 받고 산타나를 매치로 넘기게 됩니다. 양키스가 산타나 영입을 포기한 이유는 1년만 더 참으면 좌완 에이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싸이영 수상자인 CC 사바시아였습니다. 2008년 시즌 중반 미러키로 트레이드돼 두 달 동안 폭격하고 포스트 시즌을 망친 1998년 랜디 존슨을 재현한 사바시아는 그의 253이닝을 던지고 FA가 됩니다. 오클랜드가 고향인 사바시아는 클리브랜드 동쪽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이언츠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맺은 지토 계약이 폭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자이언츠는 사바시아를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양키스 셀러브리티가 나타나 사바시아에게 양키스 행을 추천합니다. 클리브랜드에서 뛰고 있지만 인디언스가 아니라 양키스 팬인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결국 사바시아는 지토의 7년 1억 2,600만 달러와 매치가 산타나의 기준 6년 1억 3,750만 달러를 넘어서는 7년 1억 6,100만 달러 계약으로 양키스에 입단합니다. 이때 테세이라 사바시아 번외과 계약하면서 양키스가 쓴 4억 4,100만 달러는 지난해 텍사스가 5억 8,000만 달러를 쓰기 전까지 단일 스토브리그 최다 지출이었습니다. 산타나를 거르고 사바시아를 택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양키스가 아낀 유망주들은 터지지 않았지만 매치에서 두 번째 시즌인 2009년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산타나와 달리 사바시아는 양키스의 2009년 우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키스가 사바시아, 패티, 버넷으로 3인 로테이션을 돌림으로써 사바시아는 3일 휴식 등판을 두 번이나 했고 두 번 모두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년 후 옵트하우스를 포기하는 대신 1년을 더 추가받은 사바시아는 FA 직전 2년과 FA 계약 후 첫 3년에 5시즌 동안 연평균 240이닝을 던졌고 32세 시즌부터 하향세가 시작되지만 양키스 역대 10위에 당되는 134승을 올리고 은퇴함으로써 등번호 52번을 양키스 영구결번으로 예약하게 됩니다. 이에 7년 동안 승리기여도 24.4를 기록하고 2009년 가을에 대활약을 한 사바시아는 실패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리조 저지와 재계약 로돈 영입의 팀 신기록인 5억 7천만 달러를 쓴 양키스는 지출이 우승으로 이어졌던 2009년이 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리쿨과 카를로스 로돈이 2009년의 사바시아와 버넷이 되어야 합니다. 버넷이 딱 1년을 잘한 그해 양키스는 레퍼런스 승리교도에서 사바시아가 6점이 버넷이 4.5를 기록합니다. 지난해 4.5 이상이 2명이었던 팀은 놀라와 윌러의 필라델피아, 우리아스와 건솔린의 다저스, 로돈과 로건헵의 자이언츠 3팀으로 양키스는 로돈이 지난해 활약을 재현하고 2021년에 5.7, 지난해 2.4를 기록한 콜이 피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둘이서 10.0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양키스의 카를로스 로돈 영입은 사바시아 계약 이후 가장 성공적인 저한 영입이 될 수 있을까요? 로돈과 계약하고 나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 스타인 브래너 구단주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보스턴과 마이애미는 진지한 트레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은 마이애미로부터 선발 1명과 유격수가 가능한 조이웬드를 데려오고 마이애미는 보스턴의 1루수 유망주인 트리스탄 카사스가 포함된 유망주 패키지를 받는 그림으로 보스턴이 웬드를 데려가게 된다면 유격수 추가 영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